이겨라고 저선선비 책을 올해 내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번에 유교 철학의 핵심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들을 충분히 넣어가지고 잘 설명 드릴게요 예전 같으면 막배기만 하면 예전 같으면 유교의 경 그러면 제가 책에도 이렇게만 써놨거든요 그러면 희노애락이 발동하지 않을 때 희노애락이 이미 발동할 때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만 했습니다 양심은 현전의 몰입 기존 책 나간 것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양심의 실천의 몰입 이것도 좋은데 더 설명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책을 새로 다듬으면 양심의 현전, 양심의 실천 지금 요즘 사막 도회 많이 보신 분들은 뭐 좀 더 놓고 싶지 않으세요? 희노애락이 미발할 때는 양심의 현전과 직관의 몰입 양심이 마음이 움직였을 때는 뭘 하시면 되죠? 양심의 분석과 실천의 몰입 이러면 설명이 지금 다 되죠? 더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었고 이 설명만 보면 더 선명하게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전 유교 어른들이 해놓은 거랑도 잘 맞아요 희노애락 미발할 때 뭐 하라고 했냐면 유교에서 전향이라고 그래요 전향 그럼 뭘 보존합니까? 마음만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현전만 보존하는 게 아니라 이니에이지의 천리를 배양하는 거거든요 그럼 배양을 어떻게 해요? 직관하고 있는 게 배양이에요 원불교에서도 그래서 자성 직관을 정신수양에서 견성 사리 연구로 지혜로 견성 본성을 보면 정신수양으로 양성을 하라 이런다고요 선정에 들어있는 게 본성을 배양하는 게 돼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유교에서 온 거예요 원래 유교에서 이 전향을 함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니에지를 함양하고 있는 상태를 미발의 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심의 현전 안에는 이 말이 들어있는데 풀어줘야 다 이해하지 꼭 알고 있는 사람만 그냥 알고 쓰면 안 되잖아요 양심의 현전에 몰입해 있다는 건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이니에지 원리를 내 마음속에서 더 힘이 나게 발현되도록 배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터져 나온다고요 그래서 견성, 이니에지 내 안에 본성이 이니에지라는 걸 아무리 견성을 해도 원불교식으로 하면 양성, 배양을 못 해놓으면 내 속에서 안 나와요 내 본성처럼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양성까지 해야 일지보살입니다 견성만 있으면 일지보살입니다 양성을 해야 일지보살입니다 이게 내 거로 터져 나와야 일지죠 저희 식으로 표현하면 체험적 이해를 원불교의 견성은 체험적 이해를 말하는 거고요 자명한 이해는 양성에서 오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치는 먼저 알아지는데 그 안 이치를 또 품고 계속 정신을 수양해서 내 속에서 내 본성이 진짜 이니에지라는 거를 계속 직관하고 그게 함양이 오래 될 때 안에서 내 본성처럼 이니에지가 터져 나와요 탐진지 터져 나오듯이 이니에지가 터져 나와야 돼요 거기까지 하는 게 미발이라 존양하면 천리를 배양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직관을 써주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동안 저는 이걸 함축해서 양심의 현전에 몰입 감명하게 하는 걸 더 이주로 했는데 이번에 딱 그 사막 도회를 만들고 나니까 딱 그 포인트만 짚어주면 더 확 와닿지 않으시겠는가 전체 공부의 그림이 다 보이실 것 같아요 또 존양의 다른 걸로는 이렇게 했어요 개구 이게 뭐냐면 경계하고 두려워라 뭐냐면 마음을 잘 모아라요 마음 흩어지게 하지 마라 이런 건 양심의 현전의 몰입에 더 가깝겠죠 존양은요 천리를 직관하고 있는 부분도 이미 감안하고 한 말이라고요 여기 이 공부가 잘 돼야 희노애랑 미발의 중 중을 뭐라 그러죠 천하의 대본 중이라는 건 참나 상태 이니에지가 선명해야 중이거든요 그래야 만물의 뿌리가 되니까 희노애랑 미발 상태에서 참나가 이니에지를 정확하게 직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잘 보존해 주는 거고 보존해 주니까 이게 양성이 돼 가지고 이니에지 원리가 내 안에서 점점 함양이 돼요 밖으로 터져 나올 발현이 잘 준비된단 말이죠 이제 이걸 밖으로 표현하는 게 이거죠 양심의 분석과 실천 그럼 이것도 전향과 짝을 잃을 때는 성찰 공부라고 합니다 성찰 그리고 성찰은 양심의 분석이죠 양심의 분석 그리고 개구로 할 때는 신도 그려입니다 자기 혼자 있는 마음을 남은 모르는 혼자만 아는 마음 혼자 있을 때의 마음 아니면 혼자만 아는 그 마음을 늘 양심에 맞게 신중히 해라 그럼 이거는 좀 실천에 더 가깝죠 성찰해라 하는 거 분석에 가깝죠 이걸 다 해서 통합해서 실천 저는 그렇게 썼는데 쪼개주면 오히려 더 예전 어른들이 표현하고자 한 것도 저 잘 표현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개구, 신독, 전향, 성찰 이렇게 짝을 지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예전 조선 문지 보다가 개구가 나오면 신독이 나올 줄 알아야 돼요 개구는 흰월학이 발동하지 않을 때 마음을 잘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안 흔들리게 신독은 발동했을 때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양심에 맞게 쓰는 게 신독이에요 남은 모르는데 저는 아는 그 속마음 있죠 그 속마음에서부터 딱 양심에 맞게 양심 51%로 마음을 쓰는 거를 마음을 참되게, 마음을 참되게 쓰라는 거죠 마음 심자, 참 심자 홀로만 아는 자리 남은 모르는데 속마음을, 속마음이에요 남 없을 때 혼자 방에 앉아 있는 것도 독이지만 남하고 같이 있어도 자기만 아는 마음이 있어요 남 모르는 마음 그거를 신중해라 속마음을 양심에 맞게 써라 괴구, 신독하면 공부가 하나 끝나고 주자가 이렇게 짝을 만든 겁니다 전향, 성찰 전향, 천리를 잘 보존하고 배양해라 이니에이지를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관하고 양심의 현전 상태에 들어있으면 돼요 양심의 현전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자성이, 이니에이지의 본성이 직관된다 이게 항공부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현전으로만 해도 되는데 저는 요즘처럼 이항이면 딱 쪼개서 다 설명해 주자 이거죠 이항이면 양심의 현전과 직관 그래야 존양 이니에이지가 내 안에서 배양된다 그래서 주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주자의 공부법인가요? 제 강의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게 전체가 경이거든요 경공부 거경, 국리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이게 경은 몰입이죠 마음을 어디에 몰입하냐 양심의 현전과 직관에 몰입하던가 분석과 실천에 몰입해라 그래서 한 마음으로 몰입해가지고 분석하고 실천하고 한 마음으로 몰입해서 깨어있고 이게 다 경인데 거경, 국리가 이게 선정이라면 기본적으로 정선, 동선이죠 고요할 때 선, 움직일 때 선이지만 거경, 국리 그러면 선정과 지혜거든요 철저히 사리 분석을 해가지고 꽤 뚫어가지고 사물의 근본 원리와 인과법칙 이니에이지의 모든 보편 법칙을 설명하는 거 실천 법칙을 설명하는 거 그러면 거경, 국리 이걸 할 때 그냥 경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라고 하니까 주자가 이 말을 해요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몰입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국리를 안 하면 뭘 함양할래? 그래요 이니에이지의 원리를 네가 모른다면 뭘 함양할래? 엄불교식으로 견성을 못했는데 뭘 양성할래? 이거죠 뭘 기를래? 본성을 알아야 기를 거 아니니까 원리를 알아야 함양하니까 그냥 깨어 계시면 그냥 몰라고 그렇죠? 자성 직관을 자동으로 한다고 해도 애고는 모르니까 그냥 뭘로 한 거예요 생각으로 깨어서 양심 분석과 실천을 할 때 이니에이지의 진리를 알아놔야 그리고 직관 분석을 해놓고 다시 직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깨어있을 때 이니에이지의 원리를 자기가 직관한다고 그러면 그래야 함양인 거예요 주자가 한 말이 이니에이지의 원리를 모르는데 또는 경만 하고 있으면 뭘 함양하겠다는 거냐 이거죠 뭘 보존하고 뭘 배양하겠다는 거냐 원리를 알고 배양해라 꼭 지혜 공부도 필요하다 서로 연결돼 있는데 둘 다 해야 된다 이 말씀 해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해되시죠? 너무 제가 어지럽게 써놨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나온 김에 다시 해볼까요? 유교식으로 해볼까요? 유교는 양심의 현전입니다 딱 시작 보고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하면 기독교고요 참나로 시작하면 홍의각당이고 불교도 참나로 했냐? 불교도?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디자인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불교는 보리심 해줘도 되는데 너무 끼니까 양심의 현전에 양심의 현전하면 바로 그대로 본성을 직관해요 본성의 직관 이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본성의 직관을 하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유교는 저희 학당은 진리의 분석과 진리의 실천이죠 자 여기에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그런데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면요 이게 지금 선정, 지혜, 실천인데 이렇게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눠보자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희노애락이 미발, 발동하지 않았을 때고 여기는 희노애락이 이미 발동했을 때예요 중용으로 말하면 중, 중심 시공을 초월한 중심, 그래서 우주가 여기서 나온 대본 대본이고 화, 조화를 이루는 거고 생각, 감정, 오감, 희노애락을 써서 조화를 이루는 거고 그래서 대본이면 여기는 달도 우주 어디 가도 통하는 길 보편법칙이라니 보편법칙 근본, 대본은 근본 원리 그러면 중할 때 우주의 근본 원리가 없으면 대본이 못 되죠 화에서 보편법칙이 어디서 나오냐 뿌리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림으로 그릴 때 양심의 현존, 양심이 현존합니다 그런데 본성을 직관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현존, 그런데 본성을 직관 그렇죠? 본성, 여기 인, 위, 예지의 본성을 직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관하고 있지 않다면 그냥 양심의 현존 해가지고 탁 텅 빈 전만 있다면 천하의 뿌리가 될 수 없잖아요 거기서 우주가 나와야 되는데 이니에이지의 종자를 품고 있어야지 거기서 이제 바로 만물이 나온다고요 이 오행의 원리를 직관하고 있으니까 본성의 직관이고 이 그림이 진리의 분석과 실천은 이 그림이 그대로 이리 와가지고 중심이 돼가지고 안으로 이니에이지를 직관하고 있으면서 밖으로 이제 뭐가 나와요? 이는 사랑으로 의는 정의로 예는 겸손으로 지는 지혜로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된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로 써놓으니까 비슷하죠 한문으로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여기에 사랑의 자를 씁니다 아니면 측은지심 측은지심은 사단할 땐 측은지심 그러고 더 구체적으로 거친 감정으로 드러났을 때는 사랑 그래요 예절은 이 사양지심 공경지심인데 사단으로 말하면 사단은요 원초적으로 내 마음에서 뜨겁게 딱 드러난 양심이고요 이게 희노애라고 하고 구르면서 좀 구체적 감정으로 표현됐을 때는 주로 뭐 쓰냐면 뭐 공 써요 그냥 공 쓰거나 경 이렇게 할 때는 사단보다는 감정 중에 하나로 말합니다 이 정의로움도 마땅할 의자 만물을 마땅하게 처리하는 여기 지혜는 구별할 별자 써서 올바른 분별력 안의 인위의 질 품고 밖으로 사랑과 마땅함과 지혜 분별과 올바른 분별과 공경스러운 모습을 쫙 구현해내면 채와 용이 이게 본체죠 이게 본체인데 이게 천하의 뿌리 왜 근본 원리가 들어 있습니까 이거는 용 작용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가 보편 법칙 그 상황에 겸손한 마음도 써야 되고 마땅함도 써야 되고 사람도 사랑해 줘야 되고 따질 건 다 분별할 건 다 분별해가지고 일처리 해야 되고 구체적 마음으로 감정으로 드러난 거고 그래도 이게 조하고요 달도예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걸어야 하는 길 보편 법칙으로 구체적인 형상화 그래서 주역으로 말할 때는 주역으로 말할 때는요 이 가운데 꿰뚫어보인 양심의 현전자리를 신이라고 하고요 신이 우주 만물에 대한 원상 본체로서의 그림을 품고 있다가 보편 법칙을 뭐라고 하냐면 법, 법도를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표현된 감정들 하나하나 형체라고 하는 형체가 드러낸 주역은 이게 다 합니다 주역철학과 성리학은 하나예요 주역철학은 뭐예요? 하나님이 8개에 해당되는 우주에 64개에 해당되는 우주에 대한 원초적인 형상을 갖고 있다가 구체적 시공 안에서 구체적인 법칙으로 법도로 뭘 표현을 만들어낸? 구체적인 형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형체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형이 하에끔만 봅니다 여기는 신과 상이에요 주역으로 말하면 신과 상이고 법이 형으로 표현되는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상계에서 만날 수 있는 건 이 형체고 형체가 보이는 일정한 법칙에서 여러분은 만인력 법칙 같은 법칙을 찾아납니다 형체와 이 형체에 관련된 법칙 실험해보면 아니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법칙을 알아낼 수 있어요 뭘 몰라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 안에 있던 원초적인 형상, 정보 이 펜이 나오게 되기까지 필요했던 원초적인 정보를 모르니까 철학 공부는 이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과학 공부는 이 세계에서 답을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세계에서 낼 수 있는 답은 인과 법칙까지는 찾아내는데 선학 법칙은 철학을 해야 나와요 원상을 알아야 이게 잘 쓰고 있는 건지 못 쓰고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원상을 알아야 우리가 우주의 법도에 맞게 선을 하는지 악을 하는지를 알아요 과학자들은 인과만 알아납니다 어떤 원인을 지으면 어떤 결과가 오더라 그게 선인지 악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합니까? 되드라지 선인지 악인지는 모릅니다 지금 과학도 불안하죠 인간을 가지고 어디까지 실험할지 모르죠 하니까 되드라예요 근데 그게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판단을 과학은 못 합니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철학과 과학은 함께 가야 돼요 왜? 해야죠 인간이 하는 짓인데 과학도 선학 판단하면서 해야죠 이게 함께 안 가고 과학 문명만 앞으로 앞장서서 가버리고 철학은 뒤처지면 뭘 인과법칙만 연구하다 발견된 엄청난 이런 법칙들을 이 산물들을 어디다 쓸지 모르죠 선하게 쓸지 약하게 쓸지를 알 수 없는 여기 다 공식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주가 창조될 때 공식도 하나님이 빛에 대한 형상, 빛의 말씀을 가지고 빛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빛이 있어라 하는 그 법칙에 따라서 빛이 발생하는 겁니다 광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현상계에서 이 세계는 안 보이죠 이 참나의 세계에 이런 짓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미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앉아서 전향 개구해서 정신 모아서 일신 만드는 게 개구고 안 흔들리게 아는 게 개구고요 여러분 명상할 때 조심스럽게 깨어나게 점점 더 깨어있게 몰고 가는 게 개구죠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몰고 갔는데 전향 그 상태에서 천리를 딱 품고 있어야 중이에요 이런 거예요 유교 선비들이 볼 때는 불교 고승이 아무리 명상을 잘해도 이니에지를 물어봤더니 모른다 그럼 불교식으로는 그게 뭐죠? 구공이잖아요 공 안에 이니에지가 있다는 걸 모른다 그러면 선비들이 볼 때는 이거 중이 안 잡혀있네 이거예요 희노애락이 미발일 때 텅 비어있네 그러니 발동하니까 이상한 짓을 하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유교 선비는 안에 깨어있을 때 진리가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밖으로 나올 때 진리가 구현될 리가 없다 이 논리로 불교를 공격했잖아요 이 논리로 공격한 게 정몽주 정도전 고려 말 때부터 이 논리로 공격했고 조선 내내 그 논리가 답습됩니다 정몽주 정도전이 뭐라고 했냐 불교는 허하다 우리는 실화다 왜 허하냐 거기는 고요한 중에 이니에지가 없다 그러니까 허하다 우리는 고요한 중에 혼연한 중에 이니에지가 꽉 차 있다 우리는 실화다 그러니까 실화하니까 드러나면 역행 실천이 되고 그쪽은 실천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요 거경 고요하게 깨어있을 때는 불교 승려나 우리 선비나 유사하다 유사하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드러나면 다르다 왜 그러냐 텅 비어있을 때 이치가 없어서 그렇다 그 안에 이니에지를 품고 있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불교 견성을 유교 선비들이 우습게 본 게 그 주자 때부터 이렇게 비판합니다 고요한 중에 텅 비어 있다가 본성을 보고는 본성을 보고는 그런데 본성 다 본 건 아니죠 이니에지까지 못 봤는데 깨어있는 공적영지 허령지각의 본성을 보고는 견성했다고 박차고 일어나서 환호를 하면서 난리를 친다 이걸 한문으로 막 표현해 놨어요 방불한 걸 보고 유사품을 보고는 견성했다고 착각해서 저 난리를 한다 뺨을 때리고 서로 막 박수를 치고 멱살을 흔들고 당나라가 고승들의 선문답의 세계 그거 난리를 치는데 우리 유교는 그런 짓 하지 않는다 본성을 끝까지 제대로 본다 그래서 이 본성을 봤다고 환호할 일도 아니고 봤으면 죽을 때까지 실천해라 이거 유교는 되게 빡센 철학에 견성해서 환호할 틈을 안 줘요 봤어? 해 그러면 저 제 안에 이니에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해봐 나한테 열심히 해 미진하지 죽을 때까지 해 나도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는 거야 태계 선생 주로 문답이 다 그래요 제자들하고 죽을 때까지 해봐 하루하루가 달라 그건 뭐라 그래요 하루하루 근데 본인도 열아홉 살 때 쓴 시에 보면 태허를 보았네 하고 오도성이 있거든요 자기도 환호는 했죠 근데 어디다 자랑할 것도 못 된다 왜냐 유교는 해 보여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중화가 다 이루어져야 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봤다고 설레발 실수 없는 게 봤으면 해 이거예요 표현해봐 봤으면 밖으로 해봐 탐진치를 뚫고 사랑을 구현해봐 탐진치의 희노애락을 제압하고 51% 이상 사랑과 겸손과 정의와 이 분별심을 드러내봐 양심이 51%가 되게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쪽 51% 한 말을 안 해도 이 말을 해요 선비들이 주가 되게 해봐 그래서 인심 욕심이 청명어 도심 인심이 양심의 명령을 듣게 하라 이게 주자가 중용장구 서에서 써 놓은 말이에요 성인도 욕심은 있다 일반인도 양심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인심 욕심이 청명 명령을 들어야 된다 청명 누구한테 도심한테 양심 양심이 욕심을 명령하는 그 제압된 상태를 만들어내면 된다 욕심이 없기를 바라진 마라 성인도 욕심은 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다 똑같이 있다 춥고 중요한 건 양심의 소리가 내 마음에서 주도권을 잡느냐다 이게 딱 선비들 강령입니다 성리학 본령이에요 이게 대승불교의 진수랑 다르지 않다고요 똑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다는 걸 입증하려고 대승불교, 유교, 원불교, 기독교 해가지고 딱 이 사막 공부하는 것도 해놨는데 이 사막을 둘러 찢어서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미발이고 이거는 이발이 고창하게 말씀을 드려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형에 중화에 써놓은 게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거는 현재 인정받습니다 연대 측정해보고 다 해봤는데 공자님 손자 자사가 쓴 걸로 인정받는 책이 연대가 그 정도 연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대승불교 나오기 더 몇백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희노애락이 발동하지 않을 때는 중 해가지고 이니에이지를 꿰뚫어 보고 있어야 되고 희노애락이 발동할 때는 희노애락을 양심으로 51% 이상 제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천하의 뿔이다 이거는 천하 모두가 걸어야 할 보편적 길이다 양심으로 욕심 제압하는 건 천하인 모두가 걸어야 할 길이다 그리고 희노애락이 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한 양심의 현전에 몰입해서 내 본성을 직관하고 배양하는 것은 희노애락 미발의 중심이다 이게 우리 중심이니까 여기 와야 되죠 중심이 현상계에서 또 중심을 잡아요 그래서 이 화라는 거는 이미 이발지중 그럽니다 율곡집이나 이런 게 보면 선비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미발지중이잖아요 희노애락 미발갈지자 해서 중 희노애락 미발할 때 중이라면 이건 희노애락이 발동할 때 중이에요 둘 다 중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중 먹고 그런데 항상용자 써서 항상해라 이게 이제 성실함이죠 중과 성, 중용을 성실하게 해라 그래서 중용입니다 책 제목이 이 중은 중화를 다 중이라고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희노애락 이발의 중은 이거예요 여기서 중심 잡기 이거 계속 움직여요 희노애락 이발의 중은 상황 따라 계속 움직여요 희노애락 미발의 중은 시공을 초월한 중심이라 안 움직여요 여러분 마음에는 시공을 초월한 중이 있어요 그래서 희노애락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잡아가는 중심이 있어요 좋아 오늘 어떤 식으로 양심이 욕심을 이겼나요 내일은요 또 달라요 내일은 내일에 맞게 해야 돼요 오늘 했던 걸 내일 고집하시면 안 돼요 오늘 자녀가 뛰어와서 돈 해서 줬더니 내일 또 어제 줬으니까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은 자명한가 해서 줘야 되고 내일은 내일 자명한가 해서 거기 적절하게 움직여야 돼요 어제 습관대로 살고 계시면 중을 놓친 거예요 바로 그래서 과부족입니다 과야거나 모자란 상황에 딱 처해요 근데 매 순간 지금 이 순간 봐서 자명해야 그게 밖으로 화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조화로 이해되시죠 이게 중용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중용은 저희 선생님 말씀이에요 이게 희노애락 미발의 중 이게 이발의 중 이 두 개가 만나서 중심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계속 이게 이발의 중이에요 이 중은 편치 않는데 이 중은 계속 편하죠 날마다 날마다 새로우니까 또 내일은 내일에 맞게 양심이 욕심을 이기는 또 새로운 형 법칙은 보편 법칙이지만 또 새로운 법칙의 적용이나 이런 게 또 다르지 않겠어요 상황이 다르니까 오늘은 이런 법칙을 적용해요 오늘은 매정하지 말자 했으면 내일은 좀 냉정해지자 상황 따라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계속 중을 잡아가는 거예요 자이로스코프처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려고 하는데도 거기서 또 중심 잡고 있습니다 자이로스코프 그렇죠 넘어지는데도 여기서도 중심 잡고 돕니다 세우면 세우는데로 넘어지면 어디 갖다 놔도 계속 돌고 있으면 성인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여기가 성인이라고 합니다 도형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귀가 4개 입이 4개 그래서 귀랑 입이 하나 둘 셋 넷 이라고 해서 성인성자 이게 이렇게 성인성자를 왜 굳이 이렇게 표현하냐 이니에이지에 딱 중을 잡았다는 이니에이지 중을 잡아서 자유자재로 보세요 이 그림을 확대해 놓으면 뭡니까 제가 이걸 감동적으로 봤는데요 선생님한테 배울 때 이게 성인성자다 이건 저희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막 10대 때부터 들었으니까 책에서도 보고 가서도 저 계룡산 갑사 그 아래 계곡 가면 이게 크게 새겨져 있어요 벽에 예전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저기 계룡산 계룡산에 수정봉이 있거든요 계룡산 수정봉이 저기가 성인 나오는 자리다 성인공부한 자리다 왜 그러냐 보세요 물이 원래 이렇게 세 가닥이잖아요 물이 다 흐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물이 이쪽에서 흐르면 갑이 되죠 삼갑 그러면 여러분 갑을 세게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지 하면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성인성자가 나죠 그래서 수정봉에 성인 난다 거기에 이제 구봉 송유필 선생님 공부한 자리라고 수정봉은 성인 나온 자리라고 하죠 수정봉에서 이제 돋다 깠다고 조선의 최고 천재라고 하는 율곡보다 더 천재입니다 율곡의 스승이 있거든요 송구봉이 친구인데 스승이에요 동년배인데 친구이면서 스승이라고 하는 그래서 율곡 학설도 다 송구봉에 지적받으면 바로 바뀌어요 그래서 송구봉은 아주 무섭게 딱 그거 아니다 하면 율곡이 바로 학설 바꿉니다 율곡만 가지고 연구하니까 율곡 학설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 설명이 안 돼요 제가 박사 논문까지 봤는데 율곡 학설이 좀 왔다 갔다 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송구봉의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거기서 공부한 자리라고 해서 자 여기까지 하죠 제가 낮에 해드렸는데 밤에도 꼭 해드리고 싶어서 이거 보시면 짐작가죠 육도 정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홍의각당을 만들어서 너네 뭐 할 거냐 하면 머릿속에 이 그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 정치건 정치 종교면 종교 뭐 철학 뭔 공부를 하건 인간사는 어차피 요 안에서 노니까 우리 육도에서 벗어나서 육도를 떠나자도 아니에요 육도에서 구르되 벗어나서 구르자 묘한 말이죠 정토에 살면서 육도에서 구르자 그래야 육도 중생들을 다 도와줄 거 아니에요 육도를 아예 떠나도 안 돼요 육도를 떠나도 안 되니까 절대 보살은 중생성을 버리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보리살 타잖아요 근데 정토에 그래도 또 깨달은 이 정토가 결국은 결국 이게 보살도거든요 그래서 보살도가 구현된 세계가 정토 그래서 현상계에서 계속 정토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중생성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 중생성은 정토에도 있어요 왜? 참나는 아니거든요 정토는 현상계지 본질로서의 정토를 또 설정할 수 있겠죠 여긴 참나죠 시공초월한 참나가 근데 우리가 지금 참나를 얘기하지 말자고요 참나는 당연히 중요한데 지금 정토에 초점을 두고 한번 연구해보자 정토는 양심 세상입니다 양심 세상 우리 에고의 실조는 육도를 돌 수밖에 없어요 이 중생성은 육도를 돌 수밖에 없는데 깨달은 중생들은 정토에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삶이 가능했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차가운 세공이에요 차가운 세공으로서 에고로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혈육의 자녀로서 산다면 육도를 도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참나의 불을 만나서 불타오르면 우리는 이미 차가운 세공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어요 불과 같은 속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차가운 세공 천도시로 달고 가지고 막 던지면 다 불태워버립니다 불덩어리로 변해요 식을 때까지 근데 안 식고 만약 계속 불을 공급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천지를 다 태우고 다니죠 그런 게 이게 정토예요 차가운 세공의 세계 불타는 세공의 세계 불 그 자체는 아니지만 참나 그 자체는 아니지만 불타는 중생성 타오르는 진리로 타오르는 중생의 세계 욕망으로 타오르는 탐진지로 타오르는 우리 중생의 세계 두 세계가 있잖아요 이 중에 보시면 천상계 이제 잘 아시죠 다 중생들의 세계입니다 깨달은 중생의 세계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인간계 아수라계 아귀계 여기는 축생계 지옥계 자 이렇게 한번 해 보실 나눠볼까요 이거를 인간계 안에서 또 나눠보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계 이걸 잘 하신 어차피 아귀 본 적도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하고 있어 봤죠 부지럽고 우리 인간계 안에서 나눠보자고요 천상계 어떤 분들일까요 욕망하는 걸 성취한 사람들 아닙니까 욕망이 완전히 좌절된 게 지옥이죠 욕망이 좌절돼서 시시각각 고통이 오는 세계가 지옥이면 욕망이 성취해서 시시각각 즐거움이 오는 쾌락이 오는 세계가 천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귀 영화 가진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모든 욕망이 다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육도를 모든 인류가 원하는 게 부귀 아닙니까 부귀 영화 부귀 영화를 성취한 지금 기득권층이 천상계면 아수라는 누굴까요 아수라는 원래 천신들하고 같은 천신급인데 천신들을 질투해서요 전쟁이 일으켜서 아수라장을 만들었다가 다시 정복당한 사람들 천신들한테 정복당한 신들이에요 같은 천신들인데 천신급인데 천신하고는 구별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화신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득권층이 천상계면 이쪽은요 이거 뺏고 싶은 사람들이죠 질투나 죽겠고 조건만 주어지면 가가 쳐들어가서 뺏고 싶은 사람들 옛날 자본주의 자본가들이 공산당 보는 마음이 이랬겠죠 아수라로 보였겠죠 틈만 나면 우리 집 들어와 가지고 바로 그냥 혁명이다 하면서 들고 나갈 것 같은 인간계는요 열심히 추종하면서 따라가든 기득권을 추종하면서 나도 떡볶음을 좀 받 나도 이처럼 성공하고 싶은 꿈꾸는 자들 천상계 가기를 꿈꾸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 인간 여기는 그래도 아수라는 언젠간 너 걸 뺏고 말 거야 하고 꿈꾸는 자들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러면 재미있죠 여기까지는요 나름 꿈도 꾸고 살만해요 삼선도니까 삼악도는요 여기 좀 괴롭습니다 왜냐 좌절된 사람들 일단 좌절됐어요 좌절돼서 미치게 괴로운 사람 좌절돼 가지고 꿈은 포기됐는데 그러니까 좌절은 됐는데 꿈이 안 이루어질 건 확실한데 미치게 갖고 싶은 사람이 악입니다 포기를 못 하게 되는 사람 꿈은 좌절되는데 포기를 못 하게 되는 사람 축생들은요 포기한 겁니다 이제 이거 초식남 이렇게 그냥 풀 먹을래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좌절도 됐고 포기하고 여기서라도 안식을 찾겠다 그러면 축생의 삶이죠 사실은 먹고 자고 더 꿈을 꾸진 않겠다 괴로우니까 이쪽은 그래서 꿈꿔보는 거예요 또 괴롭죠 좌절은 됐는데 상황이 포기를 못 하니까 또 꿈꿔봤다가 박살로 여기는 정상적인 꿈을 꿀 수 있는 단계라면 이쪽은 뭔가 해볼 만한 그게 지금 힘이 있죠 근데 이쪽은 안 될 게 선명한데 지금 마음을 못 놓고 있는 그래서 여기는 사업 망했어요 사업 성공했어요 IMF 왔어요 망했어요 지옥고 근데 왜 지옥고로 바로 가나요 왜 빚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빚 일단 많으면 가만히 있어도 괴롭죠 지옥고죠 가만히 있어도 괴롭죠 빚이라도 없으면 이쪽이라도 가죠 나는 안분지족합니다 그냥 지금 길에서 자도 만족합니다 이러면 이제 꿈은 좌절됐지만 그냥 생존은 도모하겠다는 거고 이쪽은요 또 욕심내 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자기 집 한번 또 앞에 가보고 막 이렇게 계속 내가 여기 살았는데 이 사막도 쪽은 괴롭죠 제가 저를 돌아봐도 제일 힘들었던 시절에 사막도를 돌고 있었어요 아파트 보면서 군침을 흘리고 이번 생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에이 난 싫어 그냥 나 내려놨어 몰라 괜찮아 몰라 괜찮아 도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나 달래고 원래 뭐 그런 게 중요한가 하고 혐오하면서 나름대로 초식남도 다 필요 없어 나 그냥 이렇게 살래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하고 자기를 사실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달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저기 어디 공과금 독촉이라도 오면 지옥고에 들어가죠 당장에 돈 나올 데가 없는데 돈 내놓으라고 하면 지옥이죠 뭐 별거 저도 지내보니까 진짜 10원 한 장 안 나올 때는 10원 한 장 안 나오더라고요 죽겠을 때는 누가 도와주지 않는 한 답도 안 나오는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누가 안 도와주면요 최악의 지옥골을 겪다 보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하시는 분도 나올 법 한 거죠 실제로 나오고 계시고 이거를 내 얘기다 하고 한 번 쭉 보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상황들 나도 꿈꾸고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지 할 때가 있고 욕심은 많아가지고 능력보다 욕심이 많아서 갖고 싶어 죽겠을 때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도 이 세계는 아직 그래도 해볼 만할 때죠 힘이 있을 때인데 그것도 이제 다 좌절되고 나면 정신 승리로 가든가 지옥골을 겪다 보면 이게 육도에서는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양반들은 지금 지키고 있지만요 복타하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복타하면 또 떨어져요 이쪽도 계속 자기 거 지켜야 돼요 전전근근 하면서 여기서 보살도는 뭘까요 정토는 뭘까요 보살도를 닦아서 바로 정토로 가버리는 거 뭘까요 지금 이 세속의 기준 놓고 보면 탐진체 충족이라는 걸 놓고 보면 중생은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얻은 자 뺏으려는 자 따라가려는 자 추종자 계속 갈망하는 자 좌절되는데도 갈망하는 자 좌절하고 포기해버린 자 좌절했는데 무서운 고통에 빠진 자 이 중에 어디 하나에 들어있지 않겠어요 육도를 인간의 얘기로 해야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아기 넣고 뭐 넣어놓으면 뭐 본 적도 없는 아기를 어쩌겠어 아수라도 본 적도 없으시잖아요 천상도 사실은 가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생에서는 본 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 안으로 갖고 와서 보자고요 속성을 그대로 갖다 그럼 정토는 뭐냐 몰라 자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 몰라 할 수 있고 참나 접속해서 이런 축생식의 정신 승리가 아니라 몰라 해서 진짜 참나를 만나고 참나 안에서 내 자성을 직관하면서 어떤 삶을 꿈꿔요 육바람일이 내 본성이니 나 육바람일을 해서 자명하게 살래 이게 발보리심이에요 참나를 만나면서 와 새로운 삶이 가능하네 탐진치의 이 삶이 이거는 우리의 실존이라 우리 중생성이잖아요 이게 이거 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 지금 이 세계가 하나님 자녀가 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혈육의 자녀가 깨끗이 끝나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유교의 이 논리가 중요합니다 49% 이하가 되게 하라 이 삶이 그래서 내 마음에 내 마음에서 일체 유심조니까 내 마음에서 객관적 여건을 어떻게 못 바꿉니다 그걸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어떤 여건에 처하건 내 마음이 하는 거니까 마음을 다스려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처한 상황마다 딱 여기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 이 탐진치의 이 육도의 모습이 49%가 되게 하고 참나 안에서 양심의 현전 그분은 참나의 현전을 느끼면서 자명, 참나의 양심 분석을 참나의 입장에서 양심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분은 이미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하신 거다 그분은 이미 정토의 길을 택하신 거예요 바로 정토에 다 들어갔다고는 못해요 왜? 몰라와 자명을 맛보신 분만 해도 저는 학당에 와서 몰라 자명을 맛본 분들한테는 뭘 드립니까 신사 자격증을 드려요 그게 제가 이료 강의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구급보살도 보살이다 구급보살은 이미 정토에 입문하신 분이에요 단 늘 정토에 사시냐? 아니요 정토 관광 비자가 나온 분이라고요 관광 다니는 분이에요 정토 관광 다니면서 이 육도의 고비고비마다 정토에 어디 있건 자 아기계에 있어도 정토에 바로 몰라하는 순간 정토에 있습니다 몰라할 때 정토에 접속해서 정토에 판단을 합니다 자명하면 하고 찜찜하면 말자 인간계에 있더라도 정토에 접속해서 자명하면 하고 찜찜하면 말자 이게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탐진치를 충족하는 쪽으로 움직이자는데 그게 아니라 중생심은 지금 중생심이 차갑다면 보리심, 참나랑 만나서 불타고 있는 이 양심은 보리심은 뭐라고 요구해요? 똑같아요 천상계에도 여기 또 권태에 빠져가지고 또 약한다고요 이상하지도 한다고요 더 이상 쾌락이 안 오면요 욕망이 바로바로 충족돼도 인간이 미칩니다 그럼 더 센 거 더 센 걸 찾아야 돼요 욕망이 너무 안 이루어져도 지옥이에요 뭐가 최고예요? 적당히 노력해서 적당히 이루어지면 최고죠 이 정도 공부해서 얻으면 최고죠 공부를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지옥이고 공부를 안 해도 계속 합격하면 이것도 사람이 망가집니다 더 큰 쾌락을 또 찾게 되니까 이 양반들도 바로 정토 권태로워 죽겠네 약이나 할까? 접속 다시 자명 다 필요해요 삶의 의욕이 하나도 없다 접속 삶의 의미 찾았어요 육바람 지옥고 일단 접속하니까 지옥고가 좀 진정이 돼요 고통이 좀 갈려요 아이고 살겠다 한숨 돌리니까 왜 살고 있냐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싶어요 탈출구를 찾게 됩니다 이게 다 일체가 유심존이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 안 돼요 하지만 마음의 문제라는 건 맞아요 내가 이 육도에 어디에 처했더라도 참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새로운 탈출구가 열린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거는 공식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방식을 택해버린 분들을 지금 제가 하공의각당에서 구급보살은 신사 참나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몰라 하셔가지고 몰라 하는 법을 배워서 정토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참나와 정토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그래서 믿음직스럽다 해서 신사드리는 거예요 신사들은 정토의 초대장을 받으신 거니까 타이비정교 같죠 초대장 받으신 분들은 꼭 가입하시고 정토에 꼭 가입하셔서 정토를 즐기세요 누리세요 실조는 육도 어딘가에 계실 겁니다 하루에도 돕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비유도 드렸잖아요 불합격입니다 아침에 전화했더니 지옥이죠 바로 시험 불합격입니다 몇 년을 준비했는데 불합격입니다 죽겠네 좌절 사실은 나 시험 보려고 안 했어 그거 억지로 본 거야 나는 사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어서 정신 승리를 시도해 봅니다 원래 먹고 싶지 않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원래 풀만 먹고 싶었어 그러다가 또 친구가 합격했다면 어떻게 돼요? 친구한테 연락합니다 난 됐어 악의 마음이 확 일어나죠 이미 불합격해서 어떻게 해 볼 수도 없지만 갈망이 일어날 때 진짜 괴로운 법이죠 이게 악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 볼 수 없는데 타오르는 욕망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수하자 재수인지 상수인지 아무튼 또 하자 마음 추스리고 다시 인간계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건요 다시 또 꿈을 꾸면서 따라가 보자 나도 거기 한번 들어가 보자 그렇죠? 그러다가요 또 마음이 좋나요 하려고 하다가도 아수라의 마음 질투의 화신 또 내 친구 보면 확 또 타오를 수 있죠 뺏고 싶다 내가 노력은 하겠지만 아 좀 어떻게 다른 길 없나 나도 어떻게 대학 가버리는 길 없나 또 이런 마음도 통하다가 저녁쯤에 한 명이 등록을 안 했는데 자리가 생겼는데 할래요? 그러면 다시 천상계로 돌아오고 그럼 이 앞에 이제 겪었던 일들은요 이 욕도를 다 돌았다는 게 이게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천상계 가면 끝일 것 같아요 간호면 또 어떨까요? 마음이 또 다르죠 막상 갔더니 또 이게 아니더라 대학교 가기, 학교 가기 싫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좌절 난 또 다른 길을 택해야 되는 이게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탐진체의 세계에서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또 일어날 거예요 이게 구기영화 아니라도요 작은 거 하나라도 그거 얻은 사람과 못 얻은 사람이 또 나뉘어요 그렇죠? 지금 방장 끝나고 저기 가셨는데 버스 놓친 사람과 탄 사람이 나뉩니다 놓친 사람은 지옥구에 빠져요 왜? 딱 봤더니 다음 시간 18분 다음 버스 18분 다음 버스가 한 2분 정도면 딱 괜찮죠 이게 행복해요 왜냐하면 적당히 노력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게 행복해요 바로 오면 제일 좋죠 욕망이 바로 성취되니까 근데 딱 봤는데 뭐라고 나오는 경우 제일 좌절할 때 있잖아요 아직 출바라 차고지 뜰 때 있습니다 여기 뉴타운에서 차고지가 많아요 사실은 먼 차고지는 아닌데도 차고지 그러면 언제 출발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 간단한 거 하나에도 하나의 상이 생기면 그거를 원하는 마음이 탐진치가 탐한다? 그거 놓치면 화날 거다? 나 지금 되게 어리석으니까 시야가 좁아져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마음이 딱 일어나는 순간 육도의 어느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는 거 어떨까? 근데 그 순간 몰라 괜찮아? 난 육바라밀이 최고야 하면 이 사람은 여기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왜 벗어난지 아시겠죠? 안 맞잖아요 어디에도 난 내 본성대로 살 거야 내 본성이 탐진치마 있는 게 아니더라고 몰라 했더니 내 본성이 육바라밀이 있더라고 왜 그러냐? 왜 육바라밀이 본성인 줄 아느냐? 육바라밀 할 때 자명해져 그때는 뿌듯해져 그게 좋아져 몰라 해가지고 내 기본값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본성이 출동해서 새로운 자명이 나타나면요 나는 이 삶의 결에서 벗어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정토 소속이 된 겁니다 구급보살부터는 양심 지키면 예비 구급이고 진짜 예비 신사고 진짜 정식 구급보살은 예비 구급보살에서 정식 구급보살이 되신 분들은 홍해각당에서 당신은 이제 정토에 놀러 다닐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정토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가서 실컷 구경하시고 좋은 문화, 고급 문화 좀 많이 배우세요 그래서 그 고급 문화를 배워가다가 이제 참나와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경지까지 가버리면 또 뭐예요? 정토에 영주권을 얻으신 겁니다 영주권 나왔습니다 자기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육바람일까지 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양심에서 양심이 진짜 육바람일로 바뀌고 내 본성이 육바람일로 바뀌어서 양심이 육바람일을 진짜 원하고 탐진치에 올라오듯이 육바람일이 올라오는 지경까지 가면 하도 많이 해가지고 시민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토에 시민권이 나왔습니다 청구기관, 정토관 이런 식으로 꼭 확실하게 살아서 들어가야 합니다 죽은 뒤에 들어간다는 데들은 거기 믿지 마시고 다 사귑니다 거기 브로커도 들어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서 꼭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지금 홍의각당에 오셔서 신사 받으시고 확실한 정토 출입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출입하셔도 돼요 제 얘기만 맞으면 신사세요 오셔서 확인 받지 않아도 다만 확인 받고 같이 영주권 받고 시민권 따고 체계적 관리를 해드립니다 홍의각당은 혼자 야매로 하지 마시고 혼자도 잘 들어가시는데 길을 혹시 더 헤매실 수 있으니까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홍의각당 안 와도 제 유튜브만 보고도 들어가실 수 있게 전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다만 와서 관리 받으시면서 더 빨리 답을 내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도 죄송한 게 전국에 부산하고 서울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동네마다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여건이 안 됩니다 동네마다 정토 출입국 관리소가 있으면 죽이겠죠 가서 집 앞에 가서 강의법 듣고 빌받아서 집 앞에 가서 정토 체험하고 갓날 체험하고 몰라 해가지고 거기 거기 법이라고 하는 양심법 양심분석하는 법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스스로 분석하는 노트 하나 딱 구해가지고 혼자 분석해 보면 이미 정토 사람이죠 이미 정토는 따놓은 당상이 돼요 그래서 이미 정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무함이 타볼 만한 외도 정토 간다 이 말도 이런 논리로 나온 거예요 그것만 외일 정신이 있다면 정토는 따놓은 당상이다 왜다가 견성하면 정토 가는 거죠 열심히 외다가 몰라 하다가 참나 찾듯이 참나 찾으면 정토 가는 거죠 다 방편이고 저희는 다 수용합니다 다만 살아서 정토 가로 갑시다 어떤 방편을 쓰든지 살아서 정토 가는 게 중요한 게 정토 간다는 건 뭐냐 보살이 됐든 보살 보살도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 홍익인간의 삶의 방식을 약육강식이 아니라 홍익인간의 삶의 방식을 여러분 삶의 방식으로 택하시면 이게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문화의 힘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문화가 전 인류한테 퍼지면 전 인류 계벽이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기생충 영화로 인해서 문화의 힘을 보여줬죠 한국인들이 문화의 힘은 어마어마하다 잠재력이 있다 거기에 저는 이런 철학적인 문화도 전 인류한테 나갈 준비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영화나 음악만 있는 게 아니다 철학이 있다 요즘 한글 많이 배운대요 좀 많이 더 배워 놓으시라 나중에 제대로 우리 홍익인간 문화 한번 누려 보자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고급 문화 고급 문화 중에 아주 정수죠 철학이라는 기생충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욕도 중에 빌붙어서 어떻게 가보겠다 그래도 계획이 있죠 그래도 기생충은 그 가족들은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은 최악인데 끝없이 그 계획이 있습니다 빌붙어서라도 빨대 꽂고 가겠다 아수라 쪽으로 해서 약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찾아 들어가는 분들일 수도 있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얼마나 모든 인류가 간절히 갖고 싶은 그 탐진체의 충족 원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것만 보고 살다가는 우리가 답이 나오겠는가? 이런 자각에서 정토의 삶의 방식을 택하시면 홍익 문화를 택하시면 여기에 전 인류를 놓고 보면 얼리어답터의 경지시지 않나 미리 빨리 써보고 누리셔서 좋은 문화는 놀이문화가 돼서 퍼져야 됩니다 최대한 재미있게 해보려고 노력한 이유가 즐겁지 않으면 안 퍼져요 어떤 문화도 재미없으면 안 퍼져요 기생충이 지금 저기 먹힌 게 이번에 보니까 기생충이 다양한 문화 현상을 만들어 냈더라고요 기생충을 갖고 노는 거예요 서양인들도 거기 나온 막 노래도 따라해보고 동작도 따라해보고 놀아요 갖고 갖고 놀아야 퍼집니다 몰라 괜찮아 이거 몰라 자명도 갖고 놀아야 퍼져요 인류가 딱딱하면요 저기 봉쇄 수도원에서나 해야지 밖에 안 퍼집니다 여러분부터 먼저 즐겁게 노시라고 최대한 좀 흥이 나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흥이 나셨는지 모르겠어요 표정들이 너무 그놈하신데 열심히 한번 놀아보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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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